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이어서 더 기분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요. 기온은 대체로 약간 더울 정도로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청주가 28도, 대구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사뭇 다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도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밤부터 내일까지는 비도 조금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옷차림에 있어서 꼭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